경주를 800m, 제주의 금요경마 이경주 10마리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대가리로 놓고 가는 마필, 나윤아 기슈의 6번 마, 가왕 신하입니다. 6번 마, 가왕 신하. 자, 이놈을 쌍승식, 독승식, 대가리도 놓고요. 자, 5번 마, 제주 요격기. 자, 쌍독기 6번, 5번, 6번, 5번. 자, 5번 마, 제주 요격기. 자, 쌍독기 6번, 5번, 6번, 5번. 주력의 3번. 안쪽 6번 가왕 신하 만만치 않은 걸음. 종반 2마리의 선두권 접절 속 6번 나윤영세인 가왕 신하가 선두로 모색합니다. 선두는 6번 가왕 신하 단독 선두 바깥쪽. 5번 제주 요격기까지 2위가 3위는 3번. 6번, 5번, 3번. 대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부산 경남의 육경주 혼합사등급 1,400m로 초기차게 출발했습니다. 6월 11일 금요경마 부산 경주입니다. 뱅신부로 한 번 뺐자 그랬는데요. 자, 뱅신부. 자, 6번 제시의 꿈을 놓고 한 방, 시방업계 한 방 들어가자 그랬습니다. 6번 마, 제시의 꿈을 쌍승식, 복승식, 자가리를 놓고요. 자, 이거 숨어있는 한 마리가요. 자, 이거 예전 기록만 보면 4연차까지 때렸던 놈인데. 자, 당통으로 공백이 좀 다 나와가지고. 자, 요번 경주 안 팔리고 뒤팔리는데. 자, 바로 7번만 스타이. 자, 늘려 있는 놈이죠. 쌍먹힌. 6번, 7번. 6번, 7번. 외곽에 치고 나오는 10번 볼라벤과 가장 외곽의 7번 스타이입니다. 종반 7번 스타이 성큼성큼 앞서널면서 6번 제시의 꿈과 격차를 좁힙니다. 6번, 7번 그 뒤에 10번 볼라벤. 6번, 7번, 10번 3마리 앞서면서. 부산 경남의 7경주. 국산 4등급 1600m 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6월 11일 금요일 부산 7경주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맨신부입니다. 자, 이번 경주 6,4,4,1600입니다. 자, 서승훈이의 1번마 닥터페이스가. 자, 2번 요공점수는 안쪽에서 뭐 천행 아니면 천일. 1번마 닥터페이스를 놓고 때리는데요. 닥터페이스를 놓고 때리는데. 시력 한방. 같이 앞장으로 한 바퀴 잡아 돌릴 2번마 아델 퓨커를 노립니다. 자, 쌍먹힌 1번, 2번. 1번, 2번. 시력 한방에. 남은 그린이 120m. 과연 승자는 누가 될지. 가운데 2번 아델 퓨컬. 안쪽 1번 닥터페이스. 이제 3번 목당은 3위로 밀려 있습니다. 1번, 2번 두 마리의 접전. 1번, 2번, 2번, 1번. 2번, 1번, 3번. 마지막까지 선두권에서. 2번, 3번, 3번, 4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